우리 같이 합독하실 말씀으로 태초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으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과 함께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전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구원의 증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태초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에요 창조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입니다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태초에 뭐가 있냐면요 태초의 뜻이 시브리어 언어로 하면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첫 열매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시작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불활의 첫 열매라 그랬어요 그 첫 열매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태초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 태초의 그리스도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요 누가 창조주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은요 피조물은 전부 만들어진 겁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는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야곱을 이사기 리부가가 난 것이 아니라 난 건 난 거죠 그러나 그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지으셨다는 거예요 시조물은 절대 스스로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스스로 지은 받은 사람은요 창조주 밖에 안 가세요 우리가 전도 현장 가서 아마 현장에서 전도하신 분들은 가끔 얘기 들은 말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을 지으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누군가가 또 지었다면요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을 이유가 없어요 누군가가 또 하나님을 지었다면요 그 하나님은요 창조주도 전능자도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스스로 계신 분이 있기에 시작이 가능한 겁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겠습니까 그 믿음이 은혜예요 어떤 믿음이고 어떤 은혜냐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조의 실제를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에서 유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새로운 것이 나온 거예요 이 건물이요 아무것도 없었던 데에서 나온 건물이 새로운 건물이 아니라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 건물이지요 창조된 건물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요 창조는요 무에서 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창조된 것을 갖다 관리하고 통치하고 책임지는 것까지 창조예요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낳았으면 낳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관리하고 인도하고 끝까지 책임지는 그것이 부모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되신 하나님은 없는 데서 우리를 잊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끝까지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게 창조인데요 그 창조했을 때 그 창조를 놓친 것을 우리가 타락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타락한 그 상태로 주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구원하신 것 여기까지가 창조입니다 만약에 구원이 없다면요 창조 속에 구원이 없다면 그 창조는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 속에 이미 구원을 숨겨놓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럼 이 창조와 구원 사이에 왜 우리가 타락을 했습니까 왜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까 왜 그 타락이 우리한테까지 지금 이어졌습니까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안 주고 살아가지 않게 할 수도 있는 능력이 하나님한테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수준이 다른 동물과는 수준이 다른 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창조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상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잖아요 자유의지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이따가 우리가 훈련 시간에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겠지만요 동물의 자유의지의 수준은요 이 땅에서 살다 죽는 순간까지만의 수준 낮은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는요 창조와 구원 수준의 다시 말해서 생명과 죽음 더 나아가서 영원을 둔 수준의 자유의지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조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실제 이해하셔야 돼요 창조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요 찬양과 경배를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28절에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먼저 복을 주시며 생후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할 때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복이에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리스의 은혜로 발매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순정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복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세상은 물질이 복이고 권력이 복이고 인기가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순정하는 거예요 그 복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누리는 거냐 영광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할 도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운 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그 인간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적용을 시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요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요 그 목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이게 비로소 창조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보이느냐 전도의 눈이 보여요 전도의 삶이 보여요 전도의 삶이라는 게 뭐냐 지금까지 보였던 것과는 다른 것이 보여요 이제까지는 육신적인 것만 보였는데 눈에 보였던 것만 보였는데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든 책을 보든 전에는 안 보였던 것들이 그 사실 속에서 보여진다고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계속될 때 이제 우리는 그리스의 증인된 자의 삶으로 세상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재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실제 이 사실을 한번 적용을 시켜서요 창조 속으로 들어가고 창조주의 증인 속으로 들어간다 여러분들한테 나타나는 능력이 뭐냐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의 증인이라는 게 뭐죠 증인이라는 거는요 결국 창조는 창조주가 있다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있다는 건 피조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죠 피조물이 있다는 건 창조주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증인은요 창조주는 아니지만 그 창조주에 대해서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가진 것이 있는 게 증인이에요 이 사실을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창조주와 관계없는 창조의 능력과 관계없는 삶이었는데 실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속으로 들어가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창조의 비밀을 알고 창조주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느 세상에 어느 학교에서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 창조를 가리킵니까 특히나 이 태국 땅에 창조를 가리키는 학교가 있습니까 창조에 대해서 배워보신 적이 있나요 가르쳐보신 적이 있나요 이 태국은 대부분 창조를 부인하고 창조를 모르는데 저와 여러분 창조를 알고 창조를 믿고 더 나아가서 그 창조주의 증인이 된다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에게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이 누구한테 전달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요 생각할수록 대단한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알고 이단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증인은 이 단어를 사용하게 했을까 사단이 더 중요한 사실을 아는 거예요 좋은 거는 사단이 이미 다 미리 그들이 더 잘하는 겁니다 정작 이 창조의 비밀은 창조의 증인의 축복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보다 사단이 더 앞서서 이미 다 자기네들이 다 사용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라면 간단할 걸 우리는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놓치니까 더 길게 더 힘들게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시작이오 끝이오 영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시작이 세상의 시작이 창조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증인의 삶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요 끝이에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영원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요 우리가 고린도 전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구역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 앞에는 뭐가 들어가 있느냐 모든 인산말의 시작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 창조의 시작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창조의 시작이에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회복이에요 모든 것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조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구원의 증인이 되는 거고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사도들이에요 사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잖아요 그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시작을 이 사도들로부터 시작하게 되니까요 이 사도들의 복음이 이제 또 제자들한테 전달된 거예요 우리는 사도는 될 수 없지만 제자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거룩한 자요 누가 제자냐 거룩한 자가 성도가 제자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거룩한 자 성도는요 구별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별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로 불렀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냥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때 왜 응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느냐 그건 우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문제는 실제로 우리가 이 사실을 누리느냐 이거죠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임한 자의 특징이 뭐냐면 이사야 26장 3절에 나온 것처럼요 견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자로 살아야 되냐 견고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견고한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자예요 누가 거룩한 자냐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거룩한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분쟁하는 자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각자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분쟁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볼로파 바울파 개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파로 나눠진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길을 세웠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참여한 자다 기존에 그 기득권 자기네들이 있는 힘을 요구하는 바울파가 있고 그 바울이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아볼로가 대신 그 고린도교회에 단일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아볼로를 따라가는 파가 있고요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에서부터 예루살렘 교회의 시작은 베드로다 해가지고 베드로를 따라가는 자기네들이 적통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파가 있고요 사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와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리스도와의 기적을 직접 체험한 그리스도파라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그리스도의 파가 있고요 이게 고린도교회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세계교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모든 대부분이 그렇지만은요 교회의 적은 교회 바깥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바깥의 적은요 실제 적이 될 수 없어요 교회의 적은 교회 안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이 교회 내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로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요 나의 최고의 적은 바깥에 있는 사람이란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적용돼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에 속은 거냐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배어라고 하는 처음 사단이 아담을 속일 때와 같은 똑같은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돼요 이 말이 사단이요 속인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속인 거지만 틀린 말을 갖고 얘기한 건 아니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예요 왜냐하면 창조를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 그랬어요 형상도 모자라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단이 속인 게 뭐냐 이걸 속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우리가 피조물임을 인정할 때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피조물로 지연받은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이 믿어질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원내스 되는 방법이 뭐냐 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18절에서부터 나오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처형이요 꺼리낌이라고 했어요 꺼리낌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피하고 싶냐 여우수와서 10장 26절에 보면 이슬라엘 군들을 대적했던 그 아모리 연합군 5명의 왕이요 전쟁에 졌을 때 여우수와서 5명의 왕들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그 S에서는요 하만이라는 장군이요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함께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모르드게를 장대에 달아서 죽이려고 모함을 했잖아요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나서 자기가 만든 그 장대에 자기가 걸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매달리는 자마다 저주를 받는 데는 이슬라엘의 이 율법의 말씀이 자기네들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요 꺼리 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요 헬라인은 지혜를 쫓아다닌다고 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쫓았는데 헬라인은 지혜를 쫓는다고 했어요 지혜를 쫓는 헬라인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처형이요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의 버스를 받고 죽은 게 맞는 거지 그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이 헬라인들은 이방인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현장 나가서 보면은 실제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을 위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면 그게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사실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다른 말로 하면은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중심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추한 모습으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 공생의 사역을 하셨어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재리만 남겨놓은 상태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는 똑같이 우리와 같이 24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쏘가 우리와 다른 건 뭐냐 똑같이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생활하셨지만 그분은 눈먼자를 눈을 뜨게 해주고 병된 자를 고쳐주고 사람이 걸어갈 수 없는 바닷길을 걸어간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리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보내셨기 때문에요 그리쏘이기 때문에 그리쏘의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쏘의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쏘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가정 속에 약속대로 이제 일반 사람이 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짐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데 그게 25십니다 그 그리쏘을 본받아 그 사도들이 다 죽은 것도요 이 사도들은 우리처럼 똑같은 사람인데 포배 잘려서 죽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고 목이 잘리는 죽음을 당하고 이거는요 24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한테 하나님이 25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체험한 이유는요 전부 영원입니다 구할이 영원한 거고 승천이 영원한 거고 이제 그분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의 도가 그리쏘입니다 또 우린 그 그리쏘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어떤 삶이 되게 되느냐 증인이 되는 거고 그 증인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어떤 증인이냐 하나님의 지혜의 증인이에요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당연히 그리쏘가 하나님의 지혜죠 이 지혜의 증인이 되는 방법이 뭐냐 고린도전서 1장이 안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에요 미련한 자를 들어 지혜로운 자를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를 통하여 있는 자를 패한다 그랬어요 그럼 지혜롭고 강하고 있는 자가 나쁜 거냐 이게 나쁘고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창조와 구원 속에 있느냐 이겁니다 미련하지만 약하지만 없지만 우리가 창조와 구원 속으로 들어가면 창조와 구원과 관계없는 지혜로운 자 강한 자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고 패한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증거로 자랑할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자랑하되 어떻게 자랑하느냐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자랑할 일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주 안에서의 자랑이 누구냐 진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그리스 안에 있는 자예요 예수님은 누구냐 처음부터 그리스로 하나님의 창조 속에 같이 있었던 창조주요 구원자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된 거 이게 전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외에는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기까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어요 은혜 외에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배에만 승리하면 그 예배 때 주신 말씀만 붙잡으면 이게 은혜로만 여겨지면 끝난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온 줄 알고 하나님의 것이 뭔지 알아요 우리의 삶이 생로병사 우리의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창조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라고 하면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도 없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앞으로 할 것도 없어요 절대 불가능이 보여져야 절대 가능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절대 불가능이 아니죠 약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할 수 있는 게 약간 가능밖에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이 뭐냐 나는 미련하고 약하고 없을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구나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미련한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요 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없었던 우리를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오 끝이 하나님이다 그리스의 안에 있는 자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면 저와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언약 7, 7, 4, 2, 3, 7이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지면 7, 4, 2, 3, 7은 나와 관계가 없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는요 꺼리 끼고 미련해 보여요 똑같은 십자가의 도인데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 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예요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세상도 이기셨고 사단도 이기셨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누굴 못 이기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을 못 이기시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어른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요 자식, 아들, 딸을 이기는 부모가 없다랬 겁니다 거의 비슷한 의미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를 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리느냐 그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신 자유의지예요 그러나 그 자유의지 속의 선택의 결과는 당연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엄청난 축복이 뭐냐 자유의지예요 그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축복되는 방법이 뭐냐 사단이 그걸 알고 그걸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격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 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 안에 그리스가 내 안에 그게 오직 그리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오직 그리스 안에 있는 거고 오직 그리스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창조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교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창조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그리스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오직 그리스로 각인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교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